분사와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그 형태가 ing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 ed의 형태가 되겠죠. 현재 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입니다. 해석은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뭐뭐 되어 있는 뭐뭐된과 같이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잠자고 있는 아기를 쳐다보고 있다. 잠자고 있는 아기.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편지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편지를 읽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슬리핑 베이비, 아기가 잠자다. 성립되죠. 아기가 잠자다. 의미상의 주호동사, 능동의 관계입니다. The letter read은 편지가 쓰여지다. 수동의 관계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목적우 동사의 관계. 목적우 동사의 관계는 수동. 수동은 과거 분사. 짐작할 수 있겠죠? 분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평룡사 역할을 합니다. 즉, 평룡사 부위입니다. 관계대명사전은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평룡사전입니다. 그래서 분사와 관계대명사는 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관계대명사입니다. As the boy riding a bike there? 그는 저쪽에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이다. 이 문장에서는 riding a bike there 이 부분이 분사죠? the boy를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riding a bike there, 평룡사 9입니다. riding a bike there, 이 표현은 who is your riding a bike there? 이렇게 우리가 문장, 즉 관계사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 is your riding a bike there?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 the boy를 수식해주는 형룡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분사입니다. The book, written by him, was a published.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출판되었다. written by him, the book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식해주고 있죠? 관계대명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 was published. 관계대명사절 which is your도 the book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분사든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다. 거꾸로 관계대명사절은 분사로 전환 가능하다.